오늘은 8월 8일 양평시장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건가 이건가 아까 내가 본거 이건 한거랑 얼마입니까? 금년거입니까? 금년거에요? 금년거? 고추를 석은 거에요 고추를 석은 거에요 고추를 석은 거에요 두 번째 땐 거 18,000원 그런데 올해는 시세가 올라갔어요 고추들이 안 됐어요 고추를 석은 게icon 상상한 것도 많죠 뭐 어떡한 저기하면 어떡해요 이걸 잡아보셔야지 열 끈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덜으셔야지 저희들 쏘기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쏘기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쏘기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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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려요 마늘 한 줄 얼마입니까 이번 거는 6만원짜리 있고요 3만 5천원 그럼 5만 5천원짜리 어떤 거로 드릴까요 이거는 5만 5천원 이거는 6만원짜리 그리고 3만원짜리 이거에 반이에요 이거에 반 이거 이제 큰 거 반짜리 마늘이 좋네 좋네 물이 많아요 난 좀 많아 이거 반지 그래요? 네 이것도 반지하고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건 18,000원 많아요 이 이런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